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? 소금을 생각했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. 그게 무슨 말이냐고? 앞선 사진의 광부들은 소금을 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은 원자번호 3번 리튬에 있다. 이제는 소금과 맞먹을 정도로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물질인 리튬을 얻기 위해서는 소금을 채취해야 한다.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성장중인 전기차에 힘입어 리튬은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가격이 엄청 올랐다. 천정부지로 치솟은 각과 중요도는 왜 이 하얀 가루가 하얀 석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 충분히 설명해준다. 그럼 이렇게 중요한 리튬의 매장량과 생살량은 어떻게 될까? 매장량은 칠레 41%, 호주 25%, 중국 7%, 생살량은 호주 48%, 칠레 26%, 중국 16%이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리튬 수입 의존도이다. 우리나라는 작년 1월에서 7월 동안 64%의 리튬을 중국에 의존했다. 특히 전기차 배터리 제작에 있어 선호되는 수산화 리튬만 놓고 본다면 그 비중은 84%까지 뛴다. 리튬과 같이 가격 변동폭이 큰 물품은 한 나라의 의존이 크면 안 된다. 제2의 요소소 사태와 같은 일을 막으려면 리튬 수입 루트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